제작진 됐어 이렇게 뭐다 드론 덤만 잡습니다 나가서 사람을 잡진 않아 가정을 가거나 이런거 좀 아끼고 미친 죽었다 안녕? 안 돼! 오! 친구야! 풍 없으면 죽어야지 잘했어 블루베덜은 참 안타까운데 뭐 좀 때릴거 없니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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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타린한테 딱 딱 살릴거하기도 딱 보니까 싸울 생각 없니? 오케이! 잡았다 그렇지! 죽을땐 죽더라도 잠깐만 설마 에이 이기겠지 큐! 그렇지! 좋아 나 마방 개높음? 방어가 낮아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잠만! 아 잠만 들어왔구나 깨러가 오맨 이건 아니야 X3 됐어 오케이 오케이 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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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개 유리하다 한대만 한대만 아 미친 제발 니가 우리 희망이다 워그맨 자 죽을땐 죽더라고 이겼다 아 텡 시원하이 잘했다 진짜 후우 바타리나가 누구 하나 끊겠다고 괜히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계속 왜 티모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졸라 때려야 되는데 나 죽이려면 티모 죽였는데 방금 카타, 노틸, 룰루무 그런 짓이야 후우 그니까 한명만 사람이면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도 은근히 그래도 좀 잘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후우 역시 정글 티모가 진짜 좋다 버섯 그 데미지 별로 안들어가 다 평타딜인데 이거 평타딜로 이만큼 넣어 평타딜로 어휴 받은 피해량 탱탱가고 이 정도 다 비슷하게 탱했어 탱은 근데 워낙에 쳐 뒤져서 샤크도 그렇고 아 근데 노틸도 웃긴게 제드 끊어야지 티모 끊을거라고 들어 온거 노틸싫지 긴 멜어봐 오메 이건 아니야 타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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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